1. 미스터 트러블 다음은 우리 7080 한 세월을 보냈던 가위반의 앱입니다. 아주 소개했지만 여러분이 미스터 들어 보시죠? 2에는 김해의 성민지가 있고 3에는 일계대 상영 최수현 거기에 허승희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름답게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미련이야 많겠지만 우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잡을 수가 없다면 소풍 강아지 소풍 강아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머뭇다 가는 인생 아름답던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가 없다면 소풍 강아지 소풍 강아지 소풍 강아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가 없다면 손ohn 소풍 강 아지 소풍 강아지 소풍 강아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모두.. irsin biology 감사합니다.